압도적 경제 콘텐츠의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트라와 함께하는 해외경제정보드림, 압권해드림 시간입니다. 코트라는 전세계 128개 무역관에서 현지에 생생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경제정보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해외진출이나 수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해외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정원해보시면 단계별로 세세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동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헤드림에서는 기획성 속보라고 해서 특정하게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각국의 사례들을 종합해주는 시리즈 문물들을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가게지 주제로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익한데요. 오늘은 해외 노트워크가 탄탄한 코트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속보성 시리즈로 악권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조금 무서운 측면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보수는 원전, 진보는 탈원전, 이런 정치적 프레임까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원전에 대한 이런 갈등은 해외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자체가 안고 있는 경제성, 안전성, 폐기물 그런 논란들이 있지만 오늘은 해외 사례들을 그냥 살펴보는 정도에서 나중에 좀 이런 다양한 토론들이 있을 때 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 드릴 리포트는 미국 30년 만에 신규 원자로가 조지아에 설립된다. 미국 애틀란타 무역관의 이상민 님의 리포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에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원전이 꽤 많은 나라고요. 그리고 국가 단위로 보더라도 전체 미국 전력의 한 19%, 약 20% 정도를 원전으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전기 사용량의 37%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요. 석탄 20%, 원전 19% 순입니다. 그 외에 수력과 풍력도 각각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원자료 발전소는 1958년에 처음으로 가동이 됐고요. 2028년 기준으로 28개 주 55개 발전소에서 93개 원자료가 상업용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일리노이주,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엘레바마주 같이 동남부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현지 비중 20%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가정할 때 2035년까지 한 55기가와트 정도를 추가로 설립해야 됩니다. 원전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50년에서 60년 정도가 지나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된 원전을 폐쇄를 하고 그러면서도 현재 원전비중 20%를 유지하면 2035년까지 55기가와트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전 1기가 대략 1기가 정도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한 55개 정도의 원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은 탈원전에 대한 정책보다는 경제성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전의 비용보다 쉐일현명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이 좀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원전을 짓기보다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점점 더 많이 짓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원전 기술이 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원전의 안정성 측면에서 좀 높아졌고 2012년 기준으로 메가와트시당 US달러로 43달러 정도 하던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비용이 2019년에는 메가와트시당 30달러로 감소하면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원전 발전을 잘 안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또 경제적인 이유로 원전 발전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은 1979년에 3마일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냉각수 계통에 문제가 좀 생겨서 원자로가 녹았고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유출됐던 사건입니다. 지역 주민 한 200만 명 정도가 원자력에 노출이 됐었고 기형아 출산, 암발생 같은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각종 방사능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3마일 원자력 사고,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더불어 원전의 3대 사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성능에 대한 표준이 강화가 됐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플렉스, FL-EX라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그 센터를 설립해서 24시간 동안 원전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원전의 신규 설립이 없었는데 내년 초쯤에 조지아주의 신규 원자로가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름은 엘빈 보그틀 발전소인데요. 현재 1호기하고 2호기가 가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3호기와 4호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년 초에 한 3호기가 만들어지고 4호기는 아직까지 건설 중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좀 가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그틀 3, 4호기가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원전 관련한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자력 관련해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도 최근 30년 동안 원전 허가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서는 새로운 승인 절차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그틀 원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증 절차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첫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AP100, AP1000이라는 3세대 원자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전원이라든지 사람의 개입 없이 종료를 시킬 수가 있고요. 조립하는 방식이 그 현장에서 그냥 거기서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압력 용기라든지 증기발생기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 제작을 했습니다. 설립 허가는 2012년에 됐는데요. 그러면 무려 10년이나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원전 관련해서 경제성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론적으로 정해진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전 설립이 막상 했을 때는 실제로 가동이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그틀 원전 같은 경우에도 한 2017년쯤에는 다 완성해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오히려 공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나면서 내년에야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비용도 2배가 넘는 300억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조 원 정도로 대규모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재와 장비에 대한 검사 보고서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국도 좀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실제로 원전이 지어질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를 막상 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검사 보고서가 불완전하지 않았냐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원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지아 파워 컴퍼니의 원자력 개발부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가 코트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나 석유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생긴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차세대 핵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원전 수면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30, 40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신규 원전이 지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60년에서 80년까지 늘리는 그런 작업들도 방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증기발생기라든지 제어시스템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가 필요한데요. 코트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돕는 취지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전을 유지보수하면서 연안을 늘리게 되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우리나라가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원전 업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 소형 원자력발전소, SMR 관련한 얘기입니다. SMR 원전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MR 관련해서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차세대 원전과 관련한 경쟁에 우리나라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무역관의 정진수님이 닥성한 미국 소형 모듈형 원자로 2030년 상용화 목표로 개발 및 건설 중이다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소형으로 줄임으로써 사이즈를 줄여서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대형 원전을 짓게 되면 원자로 관련해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지을 수 있지만 여기에 어떤 밸브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안전성을 좀 더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700MW 이하의 원전을 중형 원전이라고 하고요. 300MW 이하를 소형 원전이라고 합니다. 대형 원전은 1000MW 이상, 1400MW, 보통 한 1기가 정도의 원전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300MW라 그러면 이거 하나는 300MW지만 이거 두 개를 엮으면 600MW, 세 개를 묶으면 900MW.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묶으면 한 대형 원전 1기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국에서는 2012년에 SMR 개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콕, 밥콕, 웨스팅하우스, 홀댁, 뉴스퀘일파워가 지원을 했는데요. 밥콕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을 중단한 상황이고 미국의 SMR을 대표하는 주자들은 뉴스퀘일파워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뉴스퀘일파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두산애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한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여기가 만약에 SMR을 짓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기자재 같은 거를 두산애너빌리티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퀘일파워는 미국 최초로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SMR 관련한 설계 인증을 받았는데요. 모듈 한기가 77메가입니다. 아까 제가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이기 때문에 300메가보다 작은 사이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기가 77메가이기 때문에 12기를 묶어서 924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대형 원전 한기 정도 규모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뉴스퀘일파워는 무탄소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게 원전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탄소거든요.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론이 없지만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태양광은 태양이 뜰 때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한다는 한계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탄소가 발출되지 않는 에너지로서 원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MR 같은 경우도 무탄소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호 주의 SMR을 건설하고 있는데 2025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30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국영 원자력 회사와 MOU를 올해 5월에 체결을 했고요. 여기도 루마니아의 기존 석탄발전소 부지를 활용해서 보이저 발전소를 만드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탄소 발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부지에 석탄발전소를 밀어내고 거기에 소형 원전을 만드는 작업들을 루마니아가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인 회사 중에는 테라파오가 있습니다. 테라파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빌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SK그룹도 약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라든지 수소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그중에 한 가지 포트폴리오로 테라파오에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테라파오는 소듐 냉각형 원전, 나트륨 리액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물로 냉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트륨 액체, 액체 나트륨을 활용해서 냉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핵연료인 우라늄을 기존에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라늄이 100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10백 개 안 된다 그러면 소듐 냉각로를 활용하게 되면 20이나 30까지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용 후 해경료, 지금 이미 사용해서 폐기해 있는 사용 후 해경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테라파오는 2021년 11월에 와이오밍주에 있는 석탄발전소 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 부지죠. 여기에 나트륨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6년의 운영 허가를 받을 계획이고요. 건설 비용은 미국의 에너지국과 테라파오가 5대5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MR은 원전의 문제인 안전성과 폐기물 측면에서 관심을 받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케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30년 이후에 상용화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정말 제대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SMR에 투자한 기업의 투자사 관계자도 기술 개발과 관련한 투자는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라 검증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에는 좀 신중해야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SMR 같은 경우에 부지 선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부지 선정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대형 원전을 지으면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형 원전 사고가 낯생했을 때의 위험에 대비해서 사람이 많은 사는 지역과 거리를 굉장히 넓게 둬야 됩니다. 그런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정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지역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한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시에 그걸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수용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무역관의 김성혜 님이 작성하신 탄소중립 시대 중국 원전 건설 가속화라는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은 54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고 16기의 원자로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가 16기나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2012년에 10만 기가와트 이하였던 원자력 발전량이 2021년에는 중국 원자력 발전량이 거의 40만 8천 기가와트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 전체 발전량의 비중도 2012년에 한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2.5배 확대돼서 2021년 기준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한 5% 정도가 됩니다. 이게 원전은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중국 자체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가 조금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한 5%가 채 안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정적 생산량 중에 화력 발전이 무려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탄화력 발전소가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 현재 발전의 70%를 석탄화력이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은 대체 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수력 발전이 13%, 풍력이 7% 정도 되고요. 원전은 한 5% 정도가 됩니다. 중국은 석탄 발전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여기는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 석탄 발전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중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희뿌연 도시의 풍경들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좀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2008년 원전 중장기 발전기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중국 국무원이 동부연해 원전 건설 가속화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동부연해라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동부가 되는 거고 중국의 동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황해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쪽에다가 원전을 쫙 까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륙 지역에 원전 건설을 하는 것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2020년에 시진핑 주석이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설립에는 좀 더 가속화가 된 상황인데요. 2025년까지 설비율량을 70기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중국의 발전량이 한 40만 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25년이면 지금부터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0기가와트를 키우겠다는 거는 거의 30기 정도 수준의 원전을 더 지을 거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성들 광동, 푸젠, 하이난, 당수, 산동, 라우닝 이런 지역에서도 동부 연해에 있는 큰 성들이 앞다투어서 찬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을 확대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어서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답게 원전에 대한 승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승인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거기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빨리 나기 때문에 2022년 올해만 하더라도 원전에 6기가 승인이 났고요. 총 투자액은 거의 한 24조 원 규모나 됩니다. 여기서 중국이 설치하고 있는 원자로 같은 경우는 미국과 프랑스의 가압경수로를 기반으로 중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자로 화룡이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아까 AP1000은 미국에서도 최신형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를 기반으로 한 CAP1000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전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뭔가 우리나라가 접근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했을 때 중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메인 파트너로서 우리가 참여하기는 좀 힘들고요. 기자재납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1년 3분기에 사상 최악의 전력난 그때는 호주하고 싸운다고 석탄 공급도 안 되고 가뭄 때문에 수력도 떨어지고 거기에 석탄 생산장도 줄어들어서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이후에 다양한 기업들이 원자로 건설과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지금 원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안전성이나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허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성도 굉장히 분명한데요. 이거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시간 강사는 이제 좀 짧게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헤드림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전체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나고야 무역관의 민현정님이 작성하신 기시다 수상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나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본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전을 통해서 발전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전역에 있는 원전을 모두 다 가동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원자력과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 그 이후에 이 규제위원회에서 안전심사를 합격한 원자력발전소부터 분위기 따라서 여론 보면서 하나하나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17기 중에 가동하고 심사를 통과한 심사를 하기도 어려운데 심사를 통과한 곳이 17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것은 6기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 국민들도 원전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거를 가동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한 30% 정도 차지하던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는 4%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 30%에서 지금은 4%로 비중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가스나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원 문제들이 굉장히 일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LNG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이나 한국도 LNG 수입에서 굉장히 큰 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LNG 수입하는 그 가스 물량의 10% 정도를 러시아에서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상사가 직접 LNG 프로젝트에 출자를 했던 사할린2에서 굉장히 유리한 가격으로 LNG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러시아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일본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우방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해질 경우 LNG 가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가 2030년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한 38% 정도까지 올리고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거의 22% 정도까지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자력발전 비중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5배나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서 전력회사가 가동을 신청한 27기를 모두 가동해야 겨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최근에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편상한 차세대 혁신원자로 개발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전 재가동, 운전 연장, 차세대형 원전 건설 등을 검토하기로 한 건데요.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진 이후에 원전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증설에 대한 검토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심사를 하고 심사에 통과한 게 있다면 언제 가동할지 정도를 검토를 했던 거지 새로 짓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검토 지시하도록 한 내용들은 여기에 원전 신설과 증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연말까지 일본 정부가 방안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 일본 국민들도 원전에 대한 공포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원전대국인 프랑스까지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무역관의 광미선 님이 작성한 프랑스 원자력 산업 동향 보고서입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전체 발전량 중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아까 일본이 현재 4%, 우리나라가 30%, 미국이 20% 정도 되는데 프랑스는 무려 70%나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 러시아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프랑스 전역에는 18개 원전에서 56개의 원자루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루 규모는 한 900MW에서 1300MW로 대형 원전입니다. 현재 우리가 차세대 원전,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을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원전은 모두 대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도 원자력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 원자루의 절반가량이 노후화와 가뭄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루 같은 경우는 아까 바다에 주로 설치하는 이유가 물을 많이 보급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루가 강이나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열을 식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폭염이라든지 간문 같은 기후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 물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2년 프랑스의 원자력 전기 생산량은 지난 30년을 통틀어 가장 적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아무리 프랑스가 원전 대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똑같이 원전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대통령을 시작한 올랑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 프랑스의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탈원전을 원칙으로 삼고 대체 에너지 개발과 노후 원전 폐쇄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는 유지를 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기조를 계속 달성을 하려고 했을 때 화석연료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써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의존도가 당시에 70%에 달해 있다가 50%까지 낮추는 것이 올랑드 대통령의 목표였는데 이 50%, 20%포인트를 낮추는 목표 시기가 원래는 202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년 늦춰서 2035년으로 늦췄고요. 그렇게 되면 원전을 폐쇄하는 시기를 좀 더 연장을 하고 더 오랫동안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2017년에 처음으로 폐쇄를 하려고 했던 폐쇄 나임 원전 폐쇄가 2020년 6월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갈등 끝에 처음으로 이 원전을 첫 끼를 폐쇄를 하자라고 했던 시기조차 3년 동안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마크롱 대통령이 한 300억 유로 규모의 미래산업 육성 투자계획 프랑스 2030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탈탄소 프랑스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혁신적 소형 원자로 개발에 대한 계획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는 원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최근에 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건립공사는 2007년에 시작한 프라망빌 원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원전에 대해서 이 경제성을 얘기하고 할 때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시기보다 굉장히 미뤄지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 프라망빌 원전은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 무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16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프랑스 전역에는 18개 원전, 56기 원전이 있지만 여기가 가동을 시작한 때가 저희 1980년대, 7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40년이 다 된 원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2030년 정도까지가 되면 이 원전들의 내용 연안이 50년이나 되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도 지금 원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컨설턴트 푸른학 씨가 코트라 쪽에다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 대척점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할 것이냐 원전을 할 것이냐를 양자태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 볼가결한 보조수단으로서 원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 원전에 대한 공포,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원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그 속보성 기획에는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같은 다양한 국가의 원전 현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탈탄소 에너지면서 안전성과 폐기물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던 주제의 것이 원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가 원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원전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탈탄소를 대비하기 위한 원전에 대한 고민들도 다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원전 르네상스를 하다가 갑자기 탈원전을 하다가 이런 흐름에서 고민들이 됐을 때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유발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한테 적합한 에너지 정책, 에너지 믹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악권 해드림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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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